자 이제 시작합니다 아빠님들 여기서 암마타임을 합시다 귀여워 시몬해? 얌전히 암마 받는 것 봐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디부터 할까요? 앞발 아 오른발입니까? 네 털이 너무 많아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그거 생각나? 딱하구나 그래 너는 응? 그러지 않았잖아 뭘 그러지 않나? 끼지 않았잖아 손톱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거야 끝 끝 끝 땀들 흠 스마트 아니 숨은 것도 아니고 안 숨은 것도 아니고 안 숨은 것도 아니고 아니 숨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숨은 것도 아니고 귀엽다 귀여워 진짜 깊게 잠들어 귀를 쫑긋쫑긋한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 듣고 있어